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 한평군이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탁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한평군은 지난 7일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144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 이불과 대형 빨래감을 세탁해주는 사업을 추가 신청받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빨래감 수거와 배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 서비스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